2, 2, 2, 3 2, 3, 5 1, 2, 3, 4 1, 2, 3, 4 2, 3, 2, 3 2, 3, 2, 3 2, 3, 2, 3 2, 3, 2, 3 뭔가 뭔가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여러분은! 여러분! 저는 또 꿈이 나왔는데 누가 구름이 가득한 구름 잘 밀어요 힌트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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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 verification 불가능 발전 피니 person 오늘의 이유는 그니까 이 화면잉, 화면에게 이런 식으로 실패할 수 있니? 와우! 어, 어려워! 어, 나야 그니까 아, 저, 저도 쉬워졌어, 그야, 신일한 것 같지 않았던데 그니까, 너무 자주 쓰는 말이 나오죠, 이 말이 8.5.8.5마다, 느끼는 중적인데 근데 왜 시원하고 싶었냐면 뭔가 하중 끝나서 수련하고 끝났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한데 3번째 못 보는 것도 아쉬워요 그래서 저희가 좀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컨셉 돌이켜보면 좀 아쉬운 거예요 저 라더가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조금 시원하고 싶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씨는 사진 찍어서 멋대로 알려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제가 하나 뽑았는데요 정모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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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왜 경고를 하고 있냐면 저희가 이제 회전이 끝났잖아요 이제 다 이제 끝났다 이제 다시 또 나온다 경고해라 경고한다 우리가 또 나올 거니까 시작해라 아 detto 정확하다 시청자